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조금 더 들어오시면 얘기할게요 반갑습니다 약속 잘 지켜야죠 오빠 완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켰습니다 불을 불을 저 스토리 올린 거 보셨어요 다들? 저 처음으로 올려봤는데 스토리 택배요? 택배 반송이요? 어디 아 눈팅이 하려면 많이 올려줘 네 여러분 이거 이거 다들 이거 뭘 거 같아요 저 머리 잘랐어요 사우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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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라이브 하고 있죠 저 머리 자르고 이제 머리가 짧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했을듯 택배 같은 저 목 covert에요? 일단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다들 입고 다녀야돼요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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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바꿔도 될까요? 오늘 발렌타인데이군요. 해피밸린다인데이. 초콜릿을! 해피밸린다 이거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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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그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에 가장 많이 파는 그거 빨간 색깔 바르는데 오늘 제가 깜빵 안 가져와서 못 발랐습니다. 울주코? 울주코가 뭐예요? 울주코? 울주코? 울주코가 뭐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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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만들까요? 아 저야 좋죠. 송민호 선배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켄즉 라마의 노래입니다. 아주 늦게 이 카페 하자. 하고요. 유노 오빠 인스타 푸사도 지우고? 그건 그냥 유노의 자유인 것 같아요. 저도 팔로우 다 끊고 그랬었는데. 유노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유노 개인의 자유. 유노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유노. 늦게라도 초콜릿. 아유 초콜릿. 음ات cafe우자. 우리 총 2M huh. 아주 이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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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팬덤 이름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봐서.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저 강아지. 강아지 닮았어요. 아, 개상. 개상이지. 아, 네, 형. 제가 개상이었군요. 몰랐어요. 우리는 줌맘보. 줌맘보는 또 무슨 뜻일까요? 튼튼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념 이상으로? 개념 이상으로? 개념 이상으로? 개념 이상으로? 개념, 개념 이상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7일에 인스타라이브를 한번 켤게요 제가 월요일마다 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풀렸으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가볼게요 저장할게요 인스타라이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